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담당한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민주당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의 법사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했습니다.